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디 겨울 신상 컬러로 제 오른손 셀프네일 해볼 거예요. 반디 겨울 신상은 이 왼쪽에 겨울 키 컬러인 레드 컬러 중심으로 된 스노우벨 컬렉션이 있고 오른쪽에 화려한 시즌감이 느껴지는 글리터 컬렉션 프로즌마스가 있어요. 저는 왼손 고자여서 오른손 셀프네일 할 땐 특별히 쉽고 빨리 끝나는 걸로 하거든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이스까지 발라놓은 손이고요. 은은한 화이트 시럽 젤 원코트하고 큐어해주세요. 엄지의 화이트 시럽 젤을 원코트 더하고 큐어하지 말고 빨간색 시럽 젤을 준비해주세요. 내장형 브러쉬에 남은 젤의 양을 최대한으로 덜어내세요. 브러쉬의 남은 양을 이용해서 대각선 구도로 브러쉬를 쓱 끌고 내려가주세요. 화이트 시럽과 섞여 자연스러운 마블이 완성됩니다. 얼른 큐어할게요. 마블이 너무 빨리 끝나서 위에 조미료를 톡톡 글리터로 얹어줄 거예요. 프로즌마스 컬렉션 중에서 입자가 고운 레드 글리터가 있고요. 입자의 크기와 컬러가 조금 더 다양한 골드 글리터가 있어요. 엄청 화려해요. 소량 팔레트에 덜어두고 새필 브러쉬 준비해주세요. 먼저 골드 글리터를 느낌 가는 대로 얹어주세요. 빨간색 메인 컬러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벗어난 부분도 있게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한 번에 쑥 그린 마블이 다소 어색하면 이 글리터로 보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큐어할게요. 다음은 레드 글리터 사용할 거예요. 이 글리터는 골드보다 입자가 작아서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마블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면서 블링블링함을 더할 수 있어서 구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새로 나온 X7 M&M 탑젤로 마무리할 거예요. 어느 정도 오버레이가 가능한 정도로 도톰하게 발리면서도 쌀쌀해진 날씨에 쓰기 좋은 부드러운 점도입니다. 노나이프 탑젤이라 미경화 닦을 필요 없고요. 고정력이 있어서 흘러넘치진 않아요. 이렇게 됐다면 그대로 1분 큐어해주세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컬러감 때문에 겨울 느낌 물씬 나죠? 왼손으로 막 떨면서 해도 예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